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충남에서도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포함됐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좀 전해주시죠. 2일 기준 충남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모두 27곳입니다. 당진과 서산, 예산, 홍성군 보건소와 청양태안군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과 지정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선별진료소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선별진료소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원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는 누가 이용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와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입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 등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의심 증상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곳에선 환자진료와 검체 채취를 담당합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습니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선별진료소로 감염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찾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이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와 협력해 신고 대상 환자의 역학조사와 사례분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다양한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종 코로나를 우선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증세와 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이 미미한 경우 가벼운 감기 기운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3번 환자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벼운 몸살 기운만 느껴 병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사이 6번 환자에게 2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김단비 기자였습니다.